사랑해 주시지 않아요. 인정 상했어, 지금.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오늘. 뭐, 뭐 하지? 오늘 걷는 사람 있으면 내가 다 막아드립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냄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냄뚜, 언더, 냄뚜. 깽. 지금 뭐 하나요? 오늘 뭐 하나요? 자, 2편으로 한 번만. 잠시 후, 일단은. 아, 네. 자, 이번에. 오케이, 문제였어. 자, 요리를 설명하는 다른 멤버들은. 네.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가능할까? 오늘도 진 팀에게는 벌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그 정국 씨와 이제 지인인인가요? 네. 지인 씨가 그래서 멋진 티셔츠가 있는데. 아, 그래요. 왜? 1팀, J-Hope and V 이게 1팀이에요? 네, 이 두 분이서 팀을 저희들이 지령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지령을 하는 멤버고요. 2팀, Jungkook and Jimin 오케이 자, 그럼 바로 요리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그전에 이번에도 제가 맛, 비주얼 등을 보고 평가를 할 건데요 시작을 해볼게요 오케이, 달려나방 탐험, 열심히 가시죠 자, 달려나방 탐험 가자 가자 아스파라거스 이야기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토마토 소스 있는 거 보니까 피자도 들어가요 치즈가, 피자 치즈가 야, 너희는 이거 없어? 네, 없어요 왜 없어, 예전에 지령을 내리는 사람은 없대요, 거기 어, 진짜 볼 수가 있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동작만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이거 되게 뜨거워 자, 물 전부 1대1로 전부 물 만들고요 프라이팬에 물을 자작하게 넣고 자, 간장 맛보세요, 설정 지금 아파 야, 야,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일단 전분 1대1 비율로 좋아, 차분하게 좋아야지 일단 전분물 만들어 놓고 한 명은 저, 일단 전분물 해놨으면 나보고 하라고? 아니, 왜 자꾸 넣어줘 야 야 당파 아, 당파를 당파를 당파 당파 빨리 넣으세요 당파 당파, 당파 넣어야죠 저건 이미 요리할 생각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자 자, 제가 제가 어, 몰라, 몰라 원래 이래요? 아, 이걸 이걸 계속 풀어줬어야 했나 보다 찬스를 써보는게 어떨까요? 정국씨 찬스를 쓸까요? 어, 지금 이 시간대에는 찬스 한번 써주는 것도 아, 저희 찬스를 쓰겠습니다 지금 20분을 돌파하고 있어요 20분 20분 돌파했어요 40분 남았습니다 원래 하나 끝내놔 그랬어요 어 아니, 서브율이 지렁자 2명 2명 자, 지렁자 2명 자, 지금 나가겠습니다 잘 볼게요 자, 지렁자 2명 모두 나와서 2분간 요리 자, 어, 대박 찬스가 나왔어요 찬스가 좋은 게 두 개밖에 없는데 그중에 제일 좋은 게 나왔습니다 비도록 하겠습니다 그, 끓이다가 한 번씩 맛 봐주세요 지금 레시피는 다 파워한 거예요? 두 분 더? 네, 폐학했죠 다시 영상 안 보셔도 돼요 영상 볼기에는 세 번은 남아주셨잖아요? 두 번 나왔어요, 형님 다 야, 근데 저거 제대로 만들면 진짜 맛있긴 하겠다 배고프다 아, 이게 지금 하이킹 생각보다 많네 김치도 따로 볶아야 되고 자, 빠르게 설명해 줍시다 자, 진씨 이제 거기다 와, 이제 볼 끌게요 볼 끌게요 야, 그래도 야, 이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차분하게 하면 돼 제가 원래 다 노는 거 같아 야, 거의 이거 형 초반에 너무 놀았어 이 두 가지 요리가 거의 20분 안에 완성됐어 그러니까 이 이 사람들은 얼마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판단을 한 거예요 아, 스테이크인데 뭐 안 들었구나 네 스테이크 소스가 없어요 빵 빼고 빼먹으셨어요 아니, 근데 스팸이 원래 짜서 괜찮을 수도 있어 근데 이 레시피는 있었으니까, 어쨌거나 아, 그래? 네, 레시피에 스테이크 소스를 마지막에 뿌린다가 있어서 그저? 그러면 야, 이건 샘러 iy아 야, 너무 맛있는데 자, 여러분 태용이가 너무 좋아합니다 김치, 피자, 탕수육 삶을 너무 좋아합니다 김, 김... 김... 깜찜, 김... 비영이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이 정도의 김피탕이면 해볼만 합니다 태형이 지금 너무 좋아합니다. 언제든지 만들어주세요. 걱정하지 마. 언제든지 만들어주세요.